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바로 기술 이전 계약입니다. ABL 바이오의 리포트가 나왔죠. 이베스트 투자 증권의 리포트인데요. 국내 뇌혈관, 장벽, 셔틀 보유 기업 중에 가장 앞선 단계 데이터를 증명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플랫폼과 면역항암제, 이중항제 기술 이전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 지난 12일인가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오늘도 지금 급증 중인데, ABL 바이오가 개발 중의 파킨슨 치료제를, 글로벌 빅파마죠. 빅파마의 산업기의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상한가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술 이전 규모가 1조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시장에 좋은 반응을 얻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1조 3천억 원이 다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상업화까지 성공한다는 전제 하에 1조 3천억 원이다. 그래서 최대 1조 3천억 원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일단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약금으로 900억 원을 받고, 상업화까지 단계별에 따라서 545억 원을 단기 기술로 받은 다음에, 앞으로 최후 마지막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 나머지 1조 1,800억 원 정도를 받게 된다. 이런 계약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그렇게 보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 의견과 목표가는 밝히지는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리포트에서는 이게 약간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이게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안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이게 좀 리포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일단 국내 전임상 단계에서 라이선스 아웃으로는 사실 사상 최대 규모다, 좀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면서요. 이제는 사실 전임상이라고 하면, 아직 사람 임상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팔렸다? 그래서 원천 기술만 있다면, 만약에 데이터만 굉장히 좋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ABL, 바이오 이외에도 이렇게 전임상 단계에서 데이터가 확실하다고 하면, 기대해볼 만하다. 좀 이런 분석을 또 보고서에서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을 해도 사실 임상 같은 게 단계가 진척이 없어서, 투자자분들이 실망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약사,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술 이전을 했다고 해도, 주가가 안 오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이번 경우에는 좀 다르다, 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산호피가 작년에 파키슨병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실패해서 드랍을 했던 격이 있어요. 그래서 파키슨 치료제 파이프린 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산호피가 니즈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번에는 굉장히 이쪽에 집중을 할 것이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상주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기도 하고,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제약바이오 지금 흐름이 참 좋지도 않은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본 가운데, ABL 바이버의 추가 기술 수출 가능성도 어쨌든 거론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ABL 바이오에 대한 이름을 이번에 알리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빅파마들이 좀 들여다보지 않겠냐, 좀 이런 뉘앙스로 좀 읽혀지고 있고요.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추가의 라이선싱도 기대가 된다. 이번 보고서는 이렇게 썼었고요. 또 이제 데이터가 기반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갖춰졌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뇌질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지금 사실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게요. 이제 바이오젠이라는 미국 글로벌 빅파마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알차이머병 치료제를 FDA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18년 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턱이 낮아졌다. 좀 이런 업계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갖지 않겠냐, 이런 리포트의 분석이었습니다.